자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운명,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 닮으려 있고요.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삼성전자나 GM 같은 자동차, 반도체 업체들을 초청해서 앞으로의 경제 패권을 다투기 위한 여러 가지 셈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권영증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씩 하나씩 경제와 중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뭔가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 눈치를 봐야 되는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역시나 첫 번째로 SK와 LG, 양사의 싸움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이슈는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무역위원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들어준 케이스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SK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케이스인데 사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TC, 그러니까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영업비밀로 인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야라고 보고 있는데 또 SK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이유. 첫 번째로는 역시나 SK가 역시 미국의 엄청난 투자를 지금 배터리 공장을 증설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조제아주입니다. 조제아주에 이미 한 3초, 한 16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1, 2공장 세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수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철수한 다음에 한 1조 정도를 버리게 되겠죠. 추장 금액을 버리고 헝가리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연 미국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또 두 번째로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조제아주 공장입니다. 조제아주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지사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일자리 문제가 걸렸는데요. 조제아주 아시죠? 민주당이 역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텃밭이 공화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을 손을 들어준 곳이에요. 여기를 과연 놓칠까? 바이든 행정부가 과연 이거를 그냥 놓칠까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마 정치적 판단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SK 쪽에서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에 따라서 이 두 기업의 행방은 굉장히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반도체와 관련되는 회의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삼성전자 아시겠지만 미국의 행정부에서 콜을 했죠. 그래서 미팅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의 삼성전자를 우호적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팅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를 떠나서 미국이 일단은 차량용 반도체 이슈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불러세웠고 만약에 거기에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슈가 조금만 흘러나와도 지금 디렘 반도체, 랜드플레스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차량용 반도체까지 만약에 투자한다는 조금만 더 서류가 나온다고 그러면 정말로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해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번 주에 내일이죠. 실적 발표도 있고 미국에서의 회의,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바로 화요일마다 좋은 경제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스마트한 이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